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노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노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회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선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고 지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밀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하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40일간 있으신 이후에 이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또 그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라든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것도 성령 충만한 것이지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고 이후에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이 모든 시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꼭 말씀으로 이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말씀으로 이겼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으면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또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 외우는 것만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무섭고 두렵기는 하지만 그 죄를 짓고 짓지 않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었다고 해도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사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보금 전도자 무디는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물컵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답을 내놨는데 첫 번째 사람이 공기 압축기를 가져와서 공기를 펌프로 빼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디는 공기를 펌프로 빼내면 공기는 빠지겠지만 컵이 다 깨져버리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무디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안에다가 물을 가득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물을 가득 담으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다 사라지겠죠. 그렇겠죠? 그러자 다들 수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 교회의 버전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일이 분명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속 몰려오는 종류의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저라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정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돈, 명예, 권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탐욕입니다. 첫 인류 아담은 이런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그 모든 시험들 가운데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죄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면 우리도 두말할 나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모두 다 이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을 때 13절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떠나지 않고 얼마 동안만 떠났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예수님께 시험을 계속하러 마귀가 찾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토레이 목사님께서는 아주 성령의 사람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게 될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쓰시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글의 가운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하루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다. 시험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 시험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매일매일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령이 자신에게 임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복음의 전파였다는 것입니다. 4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바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꼭 덧립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스대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대반이 죽음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AW 토저 박사께서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시면 교회의 95%는 그냥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다들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외시킨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모든 일은 완전히 마비가 될 것이고 또 누구나 그 일하심의 차이를 직감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 등한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만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고 또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명이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사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인 감당할 힘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주렁주렁 열매를 모두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번 나눠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우리가 시험을 이길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그 길밖에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매일 밀려오는 시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밀려오고 매일매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시험들을 모두 다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더욱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로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더욱더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주님이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4절과 43절 말씀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을 우리 또한 맡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갈망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주님을 성령의 주님을